자 혜성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반장TV의 홍반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 축제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쇼그너는 무대가 보이고요 잠시 후에 진해성 가수가 3시 30분부터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잘 되어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빈자리가 꽉 채워질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진해성 가수가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로 인사드릴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저도 기대가 되고 지금 혜성사랑 팬카페에서 지금 함께 와 계시고요 저기 밖에 보니까 진해성 가수 플랜카드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진해성 가수 어떤 플랜카드가 붙여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잠시 후 1시부터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백석이 아 지금 뭐 꽉 채워질 것 같은데요 저 뒤쪽으로도 있죠 오늘 날씨는 정말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 날씨도 너무 좋고요 자 플랜카드가 보이는데요 자 우주대스타 진해성 대박나세요 플랜카드가 있고요 트로트는 멋이 아니라고 멋이 아니고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트는 멋이 아니고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성 네 아 플랜카드가 너무나 멋져요 진해성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언제나 함께해요 진해성의 첫 미니앨범 이렇게 함께 있네요 우리들의 인생이야기 별 내 눈엔 너만 보여 진해성 이렇게 또 플랜카드가 있네요 자 여기는 우주대스타 진해성 대박나세요 아 진해성 가수가 테스형을 부를 때 사진이 이렇게 함께 있네요 자 여기는 트로트의 기공자 진해성 가수님 존재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자 이렇게 플랜카드가 나와있고요 정통 트로트 간자 진해성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잠시 후 진해성 가수가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를 가장 먼저 부를까요 그리고 어떤 노래들을 부를까요 그리고 진해성 가수가 어떤 의상을 입고 나올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잠시 후 진해성 가수의 멋진 모습 저도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2시 40분부터 여러분 함께 할 거고요 1시부터 우리 해성사랑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뷰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해성시대 우리는 해성사랑 여러분 잠시 후 1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원 오늘은 너의 그곳 facult에 연주가가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너를 본 것은 오늘 생각에 암 못 잃고 설레는 마음으로 너를 만나면 암 못 잤다 말해줘야지 하늘엔 별이 있고 내 곁에 네가 있고 10. 10. 11. 12. 14. 15. 16. 17.